Q. può 어?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나 너무 좋았으리라 다들. 이거 알고 온 거예요 언니. 제가 일본 가서 배웠는데, 셀카 찍을 때 이 포즈가 있어요. 탁구 갑갈때 탁구야! 이 포즈라고 탁구니! 다 눈 쓰고 싶습니다. 왜냐면 이봐! 이 아파! 뭐야! 탁백이 들어오는 저희 아 일본 가서 선배님 편의점 가서 탁백이 들어오거든요? 어, 저기다. 어, 나 좀 나눠달라고. 진짜 맛있었어요, 탁백이. 근데 발을 보면 웃는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? 왜 이렇게 왜 웃긴다고? 왜? 나 이게 왜 웃긴다고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언니 오늘 음악 출신 당신되고 있어요. 오늘 1위는 이혜빈! 이혜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 둘 다 뭐해요? 진짜 귀엽다. 언니도 귀여워요. 딱! 언니래서 봐! 아! 아! 하와이? 네. 있었으니까 약간 말이죠. 아, 네. 약간 멀리 있는 사람들 같고 다들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아니,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언니가 이거 봐. 진짜 행복해하니까 옆에서 막 아! 진짜 행복해했어. 알아요. 흔들리세요. 나 귀엽대요, 나. 나 귀엽대. 귀여워! 거짓말! 거짓말! 귀여워! 거짓말! 거짓말! 안에서요!